자연 미인? 그건 가야지 무조건 그냥 자연 미인이 아니라 그냥 자연인이랄 이거 먹어봐 내가 직접 채취한 걸로 만들었어 엄청 맛있어 진짜 맛있겠지? 내가 몇 년 동안 노래 불러줄게 노래까지 자연인 정말 미지겠다 자연 미친 여자였어 핫바디? 완전 핫바디 완전 살아계셔서 감사해요 고구마 있을 거예요? 같이 채요 앗 뜨거 앗 뜨거 몸이 뜨거워서 핫받은 거야? 으응 이 용도로 먹게 살면 되다니 아 근데 고기밖에 못 구워먹다니 아 아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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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교 폭발? 기대되네 하하 하하하하 내래 인민의 애교가 뭔지 보여져갔어 하하하하 포동 포동 대포동 으악 으악 어 어 뭐야 애교 물이니까 폭살 터져 소극성 구조 북극성 으악 어 물 물 물 물 물 안 간다는 걸 겨우 북으로 돌려보냈어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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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한번 가보자 어 가보야 뭐 내 여자 오케이 고고고고 고고고고! 왜 하 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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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